반갑습니다 역학전문가 발봉샘입니다 2023년 토끼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님들이 토끼 해가 오네요 그죠 바로 개멸연입니다 개멸연 63년생들은 바로 환갑이 되는 그런 띠가 왔죠 육식갑자가 다 돌았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참 크게 했죠 지금은 워낙 장수시대에서 환갑잔치를 거의 안하고 생일처럼 이렇게 가볍게 지나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환갑이 넘으면 정말 오래 사는 고령에다 해서 환갑잔치를 크게 한 그런 기억이 나고 저희 부친께서도 했을 때 잘 살지는 못했지만 큰 상을 처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동네에 보면 잘 사는 집은 굉장히 참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듯 해서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해서 큰 잔치를 벌었던 시골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환갑은 그냥 뭐 아주 참 이렇게 가볍게 그죠 식구들끼리 밥 한 그릇 하는 바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백세시대 장수시대여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내 1963년생 토끼띠 그죠 아주 좋죠 그래서 토끼가 토끼를 맞아서 뭡니까 소득이 가적한 임묘진이죠 임민년 개묘 년 갑진년이 예 갑지 뭡니까 이 봉기운이 움직이면서 토끼띠림들이 작년 올해 내년까지 굉장히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뭡니까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그죠 나갔던 못 받던 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오는 거죠 그런 육식갑자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으리라 봅니다 또 75년생 을묘생이죠 그죠 을묘생 그죠 그분들도 같이 지금 내 기운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으리라 봅니다 바로 그죠 75년 을묘생이죠 87년 정묘생 그죠 바로 99년 기묘생 내년에 취업이라든가 이런게 특히 남자들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내년에 취업은 상당히 좋으리라 봅니다 이미 여인들은 그죠 99년생은 이미 취업이 다 나가 있죠 그런 분들도 만약에 취업이 안된 분들도 내년에 토끼를 맞아서 취업은 많이 좋으리라 봅니다 특히 을묘생 1, 2, 3물생들은 토끼가 봄을 맞이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죠 겨울에 내 구울 속에서 별로 먹을 것이 없다가 굉장히 움직이면서 소득이 많아지고 또 님을 만나서 연애가 활발해지고 그죠 굉장히 우렁찬 활기찬 그런 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토끼띠님들은 좀 이렇게 눈 질환이 많고요 간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하고 그죠 섬세해서 머리가 잘 빠지죠 그래서 보통 뭡니까 이렇게 퉁퉁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개묘 자체가 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들은 그만큼 걱정이 좀 많고 좀 예민하고 또 남에 대한 배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간장 마른다 하죠 그래서 간이 많이 나빠지고 탈모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논 논 연습을 해야 돼요 뭡니까 논 논다는 말은 대충 내 일이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토끼띠님들은 만사를 다 알아야 되고 만가지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은 것도 우리가 오지랄럽다 하죠 그래서 너무 남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내 아까림 못할 수가 있으니 이제는 나를 좀 챙길 때 특히 1963년생 개묘생들은 이제는 나를 챙길 때가 아닌가 그죠 일평생 남을 챙겨왔으니 나를 챙길 때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얼묘생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별이 참 많죠 그래서 혼자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분들도 바로 이제 40 후반을 접어들면서 그죠 새로운 출발에 어떤 인연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하면 이제 좀 더 지나면 참 재혼을 하기가 나이가 좀 많아지죠 그래서 토끼해야 토끼띠님들이 재혼도 좀 많이 하시고요 물론 초혼들은 더 많겠죠 그러면 87년생들은 좀 늦은 장가 늦은 시집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혼사와 여행 또 이런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분주하게 일어나는 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력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은 토끼띠들 가장 굴 것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나 자만에 빠지는 분들도 많고 또 돈이 잘 벌리다 보니까 주식, 번드, 코인에서 많이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을 또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토끼가 토끼띠에 되면 굉장히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바로 급제, 비견이라 그러죠 이런 급제와 비견들이 올 때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유혹도 많으니 내내는 굳이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내가 직접 모르는 사람, 내가 전문분양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제 나이가 60쯤에 40후반 되면 내가 아는 분야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전문분양 아닌 걸 하다 보면 또 큰 코 다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가리에서 토끼띠들 남을 원망도 못하고 내 혼자 소가리만 하다 보니까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나고 스트레스,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겁니다 7, 8, 9월에 겨울에 태어난,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토끼띠는 뭡니까 이제는 겨울을 위해서 소득을 막 이렇게 감직하고 뭡니까 재테크를 할 때죠 그래서 내내는 뭡니까 알찬 소득이 많아지니까 재테크를 분산해서 또 부동산하고 잘 맞죠 개묘는 뭡니까 바로 토끼는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니 부동산과 아주 잘 맞다 그래서 내내는 부동산 투자가 많으리라 봅니다 겨울생들은 뭡니까 꽁꽁 얼어있는 토끼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늘 다음, 다음, 내년, 후년, 여름을 또 봄, 여름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생들은 너무 영껄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남의 유혹에 좀 일약하는 귀가 얇아지지다 보면 오히려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주의하시고요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한 너무 영껄해서 하시면 안 된다 주로 우울증, 화합병, 전립선, 부인과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겨울생들은 햇빛을 좀 많이 보시고 내년에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1963년생 정도 되면 관절이 많이 무리가 가니까 이제는 자전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눈질환이 많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차 푸른 걸 많이 보시면 물론 등산을 하면 좋지만 이제는 60갑 자쯤 되면 관절이 많이 무리가 오니까 너무 무리한 등산보다는 자전거를 해서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초록을 많이 보고 산천초목을 많이 보는 것도 눈질환에 상당히 도움되리라 봅니다 물론 녹색 음식을 또 많이 드시는 것도 눈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토끼띠님들의 바로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내년에 개묘생은 바로 환갑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외로운 분들은 늦은 또 이렇게 재원도 많이 생기리라 보고요 건강 회복이라든가 새로운 인생의 제2의 인생의 출발이 시작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멋진 개묘생들 멋진 인생을 다시 60갑 잘 맞이하시고요 토끼띠님들의 우렁찬 한 해가 되시고요 큰 소득 바라며 좋은 인연 맞아서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인연 맺어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이렇게 주셔서 또 다른 발봉쌤의 또 다른 영상을 기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